뜨거운 암산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아 수녀 3분의 1입니다 모아셨고 멋있다 아 네 맘속에 너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커지고 내 가슴은 나를 머금은 것처럼 따가워지고 아 내 생각은 저클럽서는 것 같아 걱정이 되고 날 떠날지 볼 수가 없는 화산이 된 것 같아 내 맘에 있던 시간 보고 싶어 이 순간에 너를 만나고 싶어 나의 일상 속에서 너라는 문제가 큰지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싶어 내 맘속에 가득 차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밤의 날이 계속 불안한 부근해 이 풍속에 안겨 말할래 나를 좋아해 너의 all of my heart 너는 나와 어떤 게 닮았을까 전부 다 기도해 혹시 너도 같은 생각에 다 못기지 않을까 또 난 기댈 것 같아 지금 보고 싶어 이 순간에 너를 만나고 싶어 또 난 내 꿈속보다 또 난 내 꿈속에 안겨 말할래 알고 싶어 알고 싶어 너에게는 어떤 사람인 손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너의